카메라 찍는 소리만 들을 것 같아요 아 알겠죠? 자 준비되시면 알아서 혼자 시작하시면 돼요 아 이거 인이어를 아 아 아 인이어를 빼는 게 둘 그러겠네요 자 유리야 후렴구만 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부터 침묵 시작 너무 정적인데 잠시만 말도 안 돼 처음부터 추는 거예요? 제가 방금 후렴구만 추는 거 맞으셨죠? 네 다시 시작 자 아 안돼 그거 안돼 좋아 이거 안돼 어 맞아요 입모양도 안돼 아무 소리도 웃으면 안돼 제발 주세요 네 여러분과 게임까지 하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내네요 네 이쯤에서 금지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겨주세요 아 계속해서 끊겨주세요 끝까지 금지요 네 아 에드위드 자 그럼 아 뭐야? 네 자 춤추세요 춤추세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한 대도 안 맞으신 분이 계세요? 저요 저요 유리아 춤 다 썼으니까 반수 아 진짜 이게 너무하다 이 말에 근데 유정